틱톡은 월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으며 미국에서는 특히 10에서 20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016년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틱톡은 빠르게 성장하며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쇼폼 영상 플랫폼이다. 15초에서 1분 길이의 짧은 영상 포맷이 많은 이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며 크리에이터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빠른 호흡의 쇼폼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영상 소비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갖고 있다. 미국 의회가 공개한 회계연도 2023에 연방부처 총세출안에 중국 앱 틱톡의 정부 소유 기기 내 사용을 금지시켰다. 연방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부 소유 온라인 관련 기기를 통해 틱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미국 상원의회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소 10개 주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미 정부는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긴다고 의심하고 있다. 틱톡이 바이든 행정부와 1년 반 이상의 협상 끝에 미국 사용자 정보를 미국 회사인 오라클 서머에 저장하는 등 일부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법무부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